여보 여보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지금 어디 가고 있나요 지금 영화 보러 가기로 했어요 무슨 영화 무슨 영화? 기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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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 칼날 칼날 발 위 진짜 어려워 기멸의 칼날 대장장이 편 아 대장장이 마을 편 일단 어제 개봉했는데 오늘 한번 보고 와서 다시 또 영상 찍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시작 재밌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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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탄지로도 세이킹 겟트 칠일이 두꺼만 부모 아 컴퓨터 하와이 바슬러가 뭐니? 천천히 정말 재밌는 거예요 오늘 썸네 나니? 응 아... 쯔니쯔 쯔니쯔 오케이 오케이 도우드 왔다? 오우시러 갔다 오우시러 갔다? 응 안녕하세요 정말? 한국어로 얘기해? 응 그러니까 이게 2시간 동안 상영한건데 1시간은 전에 내용 다시 나온거고 1시간 동안 이제 다시 애니메이션에서 시작할 내용을 조금 알려준 정도? 그래서 별로 재밌는 부분보다는 그냥 준비운동 같았다 그래서 2시간 동안 1시간은 벌써 아는 스토리 봤었고 1시간은 그냥 조금 스토리 시작하기 전에 앞서서 조금 길잡이처럼 알려주는 정도였어가지고 그냥 좀 아쉬웠다 그 정도 근데도 어쨌든 김혈의 칼날이니까 너무 재밌는건 사실이었어 응응응응응응응 근데 교과는 이 정연이라는 그 정연이 그 정연이 빠르게 여러가지 소중앙 같은 그 정연이 처음 기억하는 정연이 진짜 재밌었었었었었 스토리세가 엄청 많아서 재미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새로운 노래도 좋았고 그리고 새로 시작할 내용이 조금이라도 나왔으니까 기대되는 거는 사실이다 그래서 빨리 4월? 4월부터 애니메이션 방영하나? 4월? 응? 4월? 3월? 3일? 4월? 애니메이션 텔레비에서 포토하는 거 아, 사올 사올 사올이 더 기다려지는 밤이었습니다 응 그러니까 1개 알았던 거 알아요 모두 다 알고있을 것 같은데 응, 우리는 애니메이션이만 보고있을 것 같은데 아니메이션이만 보고있을 것 같은데 응 그... 아니메이션이 다음에 또 만나요 다음에 또 만나요 또 만나요 또 만나요 또 만나요 또 만나요